제드 왜 해요 님들?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진짜 왜 하고 있지 내가? 피해주면서 가면 죽을려나? 와 나 미친 카이팅이다 진짜 방금 거리 조절 보신 분 아니 뭔가 하면서 느끼는 데님들 이거 개 좋은데요? 진짜로? 나 너무 아픈데 근데 와 개쎄 이러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오오오헤 오오오헤 오오오오헤 오오오오헤 호호호 오오오헤 experiences 아아 죽었다 이건 어 살았는데 이런 와 이걸 살아? 이게 사내 가는 중인데 얘 근데 궁 있잖아 가고 있긴 하거든 아 졸라 쎄는거 봐 미친듯이 쎄요 그냥 아니 제가 저도 이거에 당하기도 했고 팀한테 버스 받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 그냥 개사기에요 말이 안 돼 그냥 챔피언이 아니 딜 봐봐요 아니 그냥 뾱 하면 죽는다니까 이거 내가 아칼리 쇼킬 딸만 하지 않나 내가 이길거 같은데 아니 3렙 차이라서 안되나 미친듯이려나 이기네 이기네 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기네 3렙 차인데 그 딴 거 없나 그 딴 거 없나 싸우고 싶긴 한데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미친 큰일났다 사기 챔한테 900원 들어갔는데 이기네 어어? 스킬 잘 쓰긴 했는데 뭐야 얘 튕겼나? 튕긴게 아니고 포기한거구나 하하하하 가볼까? 게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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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잼 와 개쎄다 하하하하 W부터 쓸거야 그냥 근데 이게 스킬 다 느려갖구 하하하하 내가 왜 방금 방금 그레이브즈 당황했다 맞죠? 뭐지? 나 왜 플래시가 안써지지? 하면서 하하하하 이게 상대방 이게 상대방 입증에서 정신 나간다니까 쿨이 왜이렇게 짧지 한다니까요 저거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쿨이 말이 안 돼 잘가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음 음 음 달아 달아 음 ops 그래서 저 쟤들 왜 에어링들?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진짜 왜 하고 있지 내가? 어 와구와구 하러 가야겠다 가는중이요 흔들리지 마라 이거 W풀이 되나? 개꿀잼 왜 한다고요 신절하님? 반피야 왜 한다고요 신절하님? 왜 한다고요? 하하하하 아 존나 웃기네 이거 여러분 이거 참고로 마스터큐입니다 아니 아니 님들 이거 마스터큐에요 여러분 잔행도 아니고 일반게임도 아니고 마스터큐입니다 참고로 지금? 아 미안해요 뭘 미안해 뭘 여행 남편 crear 하하하하하 뭐야 이게 어쩔수있나요? 아하 투바스 가는중이요 얘가 좀 문제가 뚜껑이라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면 좀 괜찮긴 해 와 진짜 큰일났다 뚜껑이 암냠냠 아하하하하 아 이제 꼴받네 아이고 이한번 때려주고 너도 일로와 너 일로와 너 들교할려 하지마라 진짜 들교하지 말라고 아잇 으하하 아 졸나재밌니 그냥 이거 라마동 가야겠다 어디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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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ㅊ музы boxer 아하하하하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심무!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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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정직하지 않게 써볼까? 암얌얌얌 어? 왜 초하스를 따라와? 따라오질 않아야 될 인물 2위 초가스 오케이 다음 먹이는 케이틀린이다 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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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어? 야야야 어딜 갈라 그래 어디래 어딜 갈라 그래 어? 한 번 더? 케이틀린이야 한 번 더? 한 번 더? 아 까비 어떻게 한 번 더? 까비 까비용 한 번 더? 하하하하 하하하 아 스필 다 쓰는거 봐 아 열 받네 이 녀석 아하하하 하하하하 열받네 진짜 어 케이틀린이네 한 번 더? 한 번 더?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카라마님도? 어 서리 어 둘 다 같이? 어 무빙 지리고 신무기라서 쉴드 못쓰죠? 제압되었습니다 승리 어 재밌네 음 알았다 알았다 쟤도 쟤도 밴 당하면 초가 써야겠다 알았다 이거 알았다 깨달았어 깨달았어 이거다